대회에서는 95.697로 떠서 그 당시 5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퍼스 세계선수권대회 솔로 우승자 러시아 선수가 은퇴를 하고 스위스 코치를 갔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한계단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시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물속에서 오픈스핀 동작, 스프릿에서 계속 이어지는 연결 동작이 마지막으로 끝나는군요.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현재 싱크로 강사도 하고 도자기 디자인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저렇게 훌륭한 연기를 또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참 그 돈 받을 만한